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목소리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정말 귀에 피가 나. 미칠 것 같아요. 양문석 의원이 선거 공천 받고 난 다음에 선거 직전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 의혹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객관적인 내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 정도면 공천 취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대로 밀어붙여서 당선까지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도 그에 대해서는 실무자 착오다. 이게 규정이 이상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었다. 온갖 희대의 망언을 쏟아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양문석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했는데 크게는 두 가지 혐의입니다. 대출 사기와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크게 보면 딸 이름으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대구에 있는 수성새마을금고에 가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죠. 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 받자마자 캐나다로 어헝연수를 벌였어요.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아마 그때 상호저축은행인가 이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 부분을 가서 아파트를 산 부분을 이 돈을 받아가지고. 고액의 이율이 붙어있는 그 대출을 껐죠. 껐죠. 그런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확인하러 실사를 나오니까. 그렇죠. 허위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가라로 저 이렇게 거액의 물품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가짜 증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제출을 해요. 맞아요. 거래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죠. 사문서 위조 플러스 동행사라는 죄도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네. 본인은 계속 지금 아니라고 하죠. 네. 편법이랬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를 편법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한다는 것도 낯뜨거운 일이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의혹이 재개됐더니 양 의원은 지난 3월에 총선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한했고 의도적으로 전속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허위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허위사실로 검찰은 판단을 해서 허위사실로 불구속 기소의 한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자기가 거짓말로 계속 이게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를 두 번 세 번 막 먹이고 깎아 내리고 아니 새마을금고는 속았고 절차상으로 필요한 거 다 했거든요. 자기가 위조서류 집어넣어가지고 철저하게 속였는데 확인을 안 했다? 이거는 새마을금고를 완전 그쪽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보통 공직선거법상에서 재산을 신고할 때는 보면요. 그렇죠. 재산을 신고할 때 보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실거래가랑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높은 걸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보다 높은 걸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려 9억 6천 4백만 원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축소 신고죠. 그렇죠.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제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때 이게 딱 터졌는데 너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한 10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서민 코스프레 하더니 반포 잠원에 30억 대의 아파트가 웬 말이냐. 맞아요.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낮춘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실무자 착오라고 그랬는데 실무자 착오일 수가 없는 게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 처음 나온 분이 아니에요. 도지사 선거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여러 번 나왔는데 다 아시잖아요. 선거 나올 때마다 이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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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실무자한테 전가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든 꼬리 자리기 해가지고 배지를 유지하려는 게 진짜 사람 자체가 딱 해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30억 원대의 아파트가 양문석의 재산 관계로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 대출까지 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애초부터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말고 지난 3월에는 지역구 정당 후보자 선거 그러니까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 고민을 상대로 이게 권리당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권리당원인지 아닌지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양문석 당시 캠프의 선거사무장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선거사무장이 회계 혐의로 만약에 벌금형을 받으면 아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건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좀 문제가 되면 영향을 받죠.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게 정말 까도 까도 진짜 계속 나온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괴단만 나오는 분이 뱃지를 달고 지금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까. 지금도 TV에서는 전혀 이런 일 없다는 듯이 큰 소리치고 막 소리지르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맞아요. 아 진짜. 저 한 번 그러면 이 양문석 의원이 근데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 목청이 너무 커요. 그리고 흥분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시는데. 그렇죠. 한 번 간단하게만 일단은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의정 생활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살짝 사과를 했던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본인은 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검찰에 가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자 질감을 위해서 딸아이에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실거래가가 취득 가격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무자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20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1억이면 그게 실거래가이냐. 그러니까 시세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헷갈렸던 부분도 있고. 검찰에서 지금 주사 중인 그 편법 대출 효과는 추가로 지금 소환 통보 받으신 상황이. 다음은 약시다.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었을 때 계엄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의원님,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학문을 지르세요. 실장님,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당시 신원식 실장에게 지금 싸우러 오셨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저거 보고 소리를 지른 거는 양문석 의원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한테 싸우러 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공천 자체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공천까지 받는 바람에 여기까지 쭉 문제가 이어졌다. 맞아요. 이분이 사실 그 이전에 전적도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된 분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번 이제 기억을 복귀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분은 폭력전과 2범. 어? 폭력전과도 있어요? 있어요. 에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기가 막혀서.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거는 알아요. 룸사롱 사건은 압니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또 민주당의 간택을 받아서 방송통신위원이 돼요. 됐죠. 그래 놓고서.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서 피감기관인 KT의 전무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룸사롱 접대를 받아요. 그 2011년이에요. 맞습니다. 국정감사 앞두고 이틀인가 앞두고. 그렇죠. 그래 놓고서 그거 보도가 나오니까 또 이제 너무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관계니까 사과는 했는데 앞에 또 사적을 붙여요. 여기저기 적을 많이 만들었다. 뭐 적을 만든 거랑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이거를 공격당했다는 거를 살짝 또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피감기관 임원한테 룸사롱 접대를 받는 게 상식적인가요? 맞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은 퇴출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묻고 폭력정과도 묻고 그냥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일이 터졌는데도 또 그냥 뭉개고 넘어가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보면 2010년에 이게 방통위원이 됩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되는데 다음에 2011년 3월에 재선임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민주당 추천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유학관과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유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유학과. 유학. 유학. 유학과를 나온 분. 다른데도 아닌 유학과. 유학. 유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2011년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문광위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종원 의원.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하고 그 자리에 보궐선거가 돼서 거기에 당선이 됐었죠. 최종원 의원과 KT가 산하 기간이었을 거예요. 피감 기간이었어요. 피감 기간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피감 기간에 무슨 전무하고 국감 이틀 전에 논현동에 있는 룸사롱에 가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수백만 원이라고 지금 되는데 룸사롱에서 수백만 원어치 술접대를 받았다. 이게 확인이 됐죠. 됐죠.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는데 더 웃긴 거는 양 의원이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모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확인이 되자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논평을 내서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과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수백만 원대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라고 비판 성명을 냅니다. 그랬더니 당시 양문석 방통위원이 페이스북 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거를 저희가 지금 그때 거를 캡쳐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주세요. 한겨레신문 오늘자 일면 하단 기사 제목입니다. 최종원 의원 양문석 방통위원 국감대 KT서 룸사롬 적대받아. 자기가 올렸어요. 올리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나치게 많은 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참으로 많은 분들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많은 적을 만들어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진짜 그냥 뭐 특별히 그 정도까지 문대제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들쳐져서 저격당했다. 뭔가 억울하다는 듯한 거를 깔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분은 방송계에 이렇게 지금 업무를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애완견 쓰레기, 발작 증세 이런 식으로 언론을 비하하고 이번에도 사기대출이다라고 공개가 됐을 때 사기대출이라고 조선일보가 아마 그거 보도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에 법적 조치한다고. 그래서 언론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랬었나요? 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랬구나. 지금 언론을 오히려 겁박하고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시킬 것이다. 오히려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해가면서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이신데 언론을 탄압하시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기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진실보도가 나와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겁박하고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게 너무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이 문제래.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지금 국회의원 배지 가지고서 지금 겁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겠다는 게 구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막 언급하고 아니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이게 혐의가 있고 해서 기소를 한 사항인데 보도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징벌적으로 손해를 하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진짜. 이분 왜 이러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정확히 이렇게 돼 있네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도 있냐. 사기 대출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죠. 아니 사기 아니 아니 정말 직접적으로 사기를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11억 원을 11억 원이라는 게 기업 운전 자금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로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사기 위해 가지고 꾸며 가지고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업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했던 사람들이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거죠. 맞아요. 피해자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피해자고 더 넓게 보면 은행에 관련된 예금을 맡긴 분들 전부 다 피해자고 대출 기회를 뺏긴 분들도 피해자고. 피해자가 있죠. 아니 왜 피해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선고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5억이 넘었어요. 이거 11억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특경법, 특별법 위반이거든요. 거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이분 지금 구속을 걱정하셔야 될 판에 지금 누구를 겁박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점점 목소리가 커지시는군요. 악에 받쳐서 내가 이제 배치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대출에 대해서는 집 팔구 이래가지고 11억을 일단 빨리 딱 변제해서 끄셔야 될 거야. 그래야지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생기고. 아직까지 안 했나요? 집을 아직 안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집을 저는 일단 판 걸로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팔았나요? 저는 그렇게 보도를 본 것 같긴 한데. 그때도 너무 웃겼던 게 논란이 되니까 아니 사기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팔겠다? 아니 집을 파는 게 앞에 사기죄를 묻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이제 집을 팔고 나서 대출을 다 꺼야죠. 끄고 나서도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안죠. 그건 이제 피해변제. 뭐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 보는 그런 느낌의 얘기고. 그런데 그때도 집을 팔겠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3.5억 높게 내놔 가지고 또 욕을 막 먹었는데. 이 와중에 또 장사를 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알토란 같이. 아니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얼핏 제가 본 걸로는 하여튼 집은 일단 팔았던 걸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이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검찰의 기소 사안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양훈석 의원은 대학생 딸을 통해서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11억 원을 새마을금고. 그것도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받아서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했죠. 30몇 억짜리였는데 11억 원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이게 사업자 대출을 사업자의 대출에 제대로 쓰였는지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소명을 하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바로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바로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계획적으로 속인 거예요. 하라고 했더니 그 딸은 캐나다로 어항운수를 갖고. 이미 가있었고. 가있었고. 그래서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그렇죠. 계좌 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했다. 위조했다고. 위조해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 이게 바로 사무소 위조죠. 그렇죠. 그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기소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이거를 작업 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작업 대출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부터 뒤에까지 전체가 다 계획이 짜여진 거예요. 착착착착 진행된 걸 보면 작정하고 속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법인에 어쩌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모집인이 있거든요. 새마을금고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아마 집을 살 텐데 돈이 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고액으로 이제 2개율을 붙여서라도 일단 집을 사놓고 그럼 이걸 고액의 이자를 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대출 갈아타기를 합시다. 그럼 갈아타기 할 명분이 없는데 그럼 사업자를 하나 가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타기 해서 고액의 이자를 끄고 그럼 이제 사업자도 아닌데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하죠. 라고 하면 아 갈아서류 만들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금감원에서도 작업 대출에 전형적인 폐해 사례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언급하는 딱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 앞두고 이게 불거지니까 당시 양 후보는 3월 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딱 세 가지가 핵심인데 새마을 금고 측 수성새마을 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 먼저 제안했다. 양문석 의원이나 양문석 의원 딸이 가서 신청한 게 아니다. 먼저 제안했다. 두 번째 대출로 자기가 사업자 대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건 맞는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새마을 금고를 속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세 번째는 새마을 금고는 이 대출금 사업자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속인 게 아니다 라고 취지의 해명글을 게시를 했는데 이게 다 허위 사실. 허위죠. 허위죠. 아니 새마을 금고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자기가 뭐하러 굳이 서류를 위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제출했잖아요. 위조해가지고. 누가 확인도 안 하는데 이 서류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문석 의원 혼자 수준에서 이게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작업 대출이 맞아 이거는. 작정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사실 저희가 양문석 의원을 어떻게 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나. 양문석 의원 TV 나오면 저는 보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바로 채널 돌리는데 그렇게 접촉점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냥 기사와 법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날카롭게 객관적으로만 사적 감정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제가 2010년도인가 이분을 한번 저녁 자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주 우연치 않게 제가 전 회사의 동아일보에 있을 때 뭐 간부분하고 뭐 간부분이 저보고 전화해서 잠깐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네. 저쪽에 그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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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저쪽에 공평동에 있는 저기 어디 밥집이었는데 갔는데 방통위원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저쪽에 끝에 말석에 앉아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종편 허가가 뭐 이럴 때였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갑 오브 갑이잖아요. 갑이죠. 갑 오브 갑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어떻게 저렇게 권위적일 수가 있을까. 진짜. 그래서 와 굉장히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엄청 크다. 목청이 크고 굉장히 권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되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아파트도 좋은 걸 사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그래서 굉장히 더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파 진영 그 좌파 진영의 민주당은 서민정당 표방하잖아요. 와 강남에 30억대 아파트 사고 그거 능력 가지고 안 되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부자라면서 그냥 그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번 돈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사고 그리고 정말 갑질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방통위원일 때 정말 통신 방송 통신에 대해서는 갑 중에 갑이에요. 너무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럼요. 이제 목줄을 쥐고 흔드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KT 자기가 피강기관으로서 정말 목줄을 쥐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주파수 할당이고 뭐고 방통위를 통하지 않은 KT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룸사롱 접대받고 놀랐죠 정말. 그런데 정말 저는 야 이게 룸사롱 접대 2011년도에 그것도 국회의원과 같이 룸사롱 접대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KT 간부와 같이 가서 수백만 원어치의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에요. 본인이 페이북에서도 분명히 한겨레신문 오늘자 일면하단 기사 제목을 써가지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적을 만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사과 진정성은 좀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선거법 재판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럼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선거법 재판은 빨리 해줘야 됩니다. 빨리 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출석 거부하고 조사도 불응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민주당 돈봉투 사건들도 현역 의원들은 지금 출석 거부하잖아요. 그게 벌써 지금 1년 반 넘었어요. 넘었죠. 그러니까 미루는 만큼 정말 이게 법을 어겨가면서 절차에 응하지 않는 만큼 내 배지가 유지가 된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얘기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양문석 의원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고 하면 또 얘기할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양문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또 이분이 지금 과방이잖아요. 그럼요. 어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럼요. 그런데 이분이 왜 과방에 가 있지? 그러게요. 사실 뭐 이분은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케이티의 룸싸우랑 받았던 분인데 왜 과방에 가 있지? 그러게. 그때의 좋았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나 보죠. 이건 문제인데. 이건 재척사유 아닌가요? 그러게요. 진짜라. 진짜란다. 진짜로.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 당시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피감기관이 케이티잖아요. 그러면 재척을 해야지.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내가 예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게 있었으니까 저는 과방에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변명도 그렇게 했어요. 변명할 수 없이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라면서도 그때 그랬어요. 원래 지인들끼리의 사적 모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도 했었거든요. 사적 모임을 룸싸우롱해서 수백만 원씩 먹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왕족이에요? 그러니까요. 귀족입니까? 귀족입니까? 감사합니다.